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단맛의 건강한 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정제,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대사 및 관상 동맥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수세기 동안 식품업계에서는 이런 사실을 숨겨왔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정제, 설탕이 얼마나 건강에 위험한지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설탕은 달콤하고 수백만 명이 사람들의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몸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불균형을 발생시킨다. 또 설탕에는 중독성이 있는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이미 들 어가 있다. 요즘에는 설탕의 해로움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으며 설탕 섭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천연, 식품이 여러 가지 있어서 다행이다. 설탕보다 칼로리도 낮고 설탕처럼 단맛을 낼 수 있다.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로 무엇이 있을까? 1. 코코넛 슈가 코코넛 슈가는 아시아 지역에서 천연당분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외의 식품이 알려진지는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정제 설탕 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 코코넛 슈가는 당 지수가 35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건 강에 좋은 필수미네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또한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설탕 대신 코코넛 슈가를 사용하면 하루에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을 채우는 데도 도움된다.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성이 있는 감미료 중 하나로서 코코, 너추가는 환경에 좋은 나무에서 생산된다. 코코넛 나무는 땅을 개선해주고 물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다. 또 같은 면적에서 생산되는 사탕수수보다 더 많은 설탕을 생산한다. 2. 약혼 시럽 약혼 시럽은 당 지수가 낮고 필수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 천연 감미료이다. 이 시럽은 먹어도 혈당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다. 신진대사에도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칼로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설탕과는 달리 체중 감량을 촉진시켜주고 장운동을 정상화시켜준다. 맛은 달고 꿀보다 더 묵다. 또 유산균을 더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3.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꿀 유기농 꿀은 전세계적으로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식품이고 설탕 대신해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다. 꿀은 에너지를 내주는 식품이고 필수 영양분과 항생물질도 함유되어 있다. 갈로리가 약간 높긴 하지만 단맛을 내는 데 가장 좋은 식품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꿀은 대사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꿀의 약효는 수백 가지가 넘는다.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준다. 꿀은 질 좋고 믿을만한 것을 구입해야 한다. 꿀에 설탕을 섞거나 정제시켜 파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구입하자. 4. 스테비아 스테 비아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달고 건강한 식품이다. 스테비아는 혈당보다 훨씬 더 단맛을 낸다. 그럼에도 갈로리가 높지 않고 먹어도 혈당 수치가 높아지지 않는다. 자연 상태에서 셀룰루스 파우더나 다른 것과 섞어 사용하면 사용하기도 간편하다. 5. 아가베 시럽 아가베 시럽의 원산지는 중미이다. 아가베 시럽은 정제 설탕 대신 사용하는 것 중 가장 인기가 있다. 아가베 시럽의 당지수는 3 0밖에 되지 않는다. 2는 보통 설탕의 반도 안 되는 것이다. 아가베 시럽은 느리게 소화되기 때문에 아가베 시럽을 먹으면 혈당이 조절되지 않거나 갑자기 혈당이 튀는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슈퍼에 가면 두 가지 종류의 아가베 시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두운 색깔의 아가베 시럽을 구입하는 게 좋다. 밝은 색깔의 제품보다 덜 정제된 제품이기 때문이다. 아가베 시럽은 설탕보다 25% 정도 더 달콤하다. 그리고 꿀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면 된다.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하자. 이 글에서 소개한 식품을 설탕 대신 사용해보자. 건강에 해롭지 않으면서 충분한 단맛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품에 설탕이나 옥수수 시럽, 다른 화학 성분이 섞여 있으면 줄이 낮은 것이다. 조금 비싸더라도 100% 유기농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자.